여기 저번주에 왔던 영동시장이에요. 여기 맛집 많은데. 네, 거긴데 또 오늘 제가 누나한테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누나들에게 맛있는 치킨을 좀 사드리려고. 진짜? 얼마나 맛있는 데가 있나 보다. 여기 되게 유명한 데예요. 아, 진짜로? 네, 9,900원의 맥주도 무한리필이고요. 진짜? 왜 이렇게 싸? 우와, 대박이다. 바로 여기입니다. 와, 들어가실까요? 온난감자치킨? 안녕하세요. 짜잔!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죠? 비주얼이 벌써? 와, 미쳤다. 진짜, 싫어해요. 치킨에 맥주, 치킨에 맥주, 치킨에 맥주, 치킨에 맥주. 아, 오케이. 이거, 이거 폼도 치킨 진짜 맛있어 보여. 대박이죠? 치킨이랑 돌돌돌돌 말아서 우와 이거 봐요 이거 봐 대박 우와 이거 봐요 이거 봐 대박 네 우와 우와 깜짝 놀랐죠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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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이 정도는 맛있네요 음 맛있네요 삼겹살 된장 거추장 삼촌 밑에 깔고 마늘 양파 넣고 한입에 소 한입에 뺄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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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게 좋아 근데 여기 좀 더 싸다 그치? 그니까요 이번에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총 2주 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장남과 가로수길 투어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진짜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니까요 저희가 했던 코스 그대로만 하셔도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즐기면서 놀면서 행복해져야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이렇게 바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 행복을 찾아서 써놔신다면 피부가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행복 전도사 같네요 네 행복 전도사 같네요 여러분 오셔야 행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너무도 하루가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더욱 더 알찬 멋진 정보들로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뷰티 아일랜드 꼭 한번씩 검색해 봐주시고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네이버에 하트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뷰티 아일랜드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